그러면 엄마가 지금 부탁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서 자줄 수는 있어요? 네. 어 다행이네. 그러면 엄마한테 와서 뽀뽀 좀 해줘요. 그러면 엄마한테 와서 뽀뽀 좀 해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손장 같이 나오세요 할아버지 손장 같이 나오세요 할아버지 그래야 나올 것 같아 아이고. 그래 나한테 들고 오세요. 나한테 들고 오세요. 할아버지 나오잖아. 아 진짜 너무 신기해. 미안하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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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좀 잡고. 그럼 아이고. 정민아 할아버지 뽀뽀. 할아버지 뽀뽀. 엄마 엄마 한번 해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얘기해주세요. 엄마한테 뽀뽀해달라고 할아버지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렇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렇지. 한번 막 으쭈어주세요. 한번 안아볼게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아 세상에. 진짜 엄마랑 약속하고 꼭 지켜야 돼요. 네. 이거 진짜 좀 고민이에요. 그렇죠? 박정혜 씨. 네. 아 고민이죠. 저희 조카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정말 별났던 조카들 있잖아요. 네. 아니 저 친구 정말 커가 어떻게 되려고 정말 너무 걱정하고 집에서 정말 집안 회의까지 하던 친구가. 지금 너무 점점하고 잘 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종민이도 지금이 다가 아닐 것 같고 엄마하고 안기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그게 있겠죠. 이게 한때지 않을까. 자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3, 4, 2, 1. 그만. 결과 보여주세요. 이제 앞으로 엄마한테 더 잘해야 돼요.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약속. 그래요 잘했어요. 자 도장. 제 사연은요. 3명의 남편입니다. 제목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죠. 3명의 남편? 남편이 3명도 없으신 분들. 행복한. 안녕하세요. 남편이 3명인 주부입니다. 전 3명의 남편과 한 집에 살고 있어요. 3남자 성도 같고요. 말썽쟁이 아들과 남편이냐고요? 아닙니다. 성이 같은 3남자 제가 남편이라고 말하는 3남자는 바로 제 진짜 남편과 남편의 쌍둥이 동생 그리고 남편의 형님 아주버니와 시동생을 남편으로 부른 이유는 일단 한 집에 살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려주고요. 빨래 및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돌봐주고 월급까지 제가 관리합니다. 진짜요? 다 세분꼬를?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 밥상 차리는 여자 6시간에 걸쳐 6시간에 걸쳐 빨래를 하는 18평 작은 아파트에 팬티만 달랑 입고 다니는 18평이 남편이에요. 봐봐요. 열린 작은 아파트에 팬티만 달랑 입고 다니는 시동생과 아주머니를 참아 넘겨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박복한 여자가 접니다. 참을 때까지 참아버려 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가 쓸 카드값을 왜 제가 내야 장정 두 사람이 먹고 자고 하면서 어떻게 생활비를 깽전 한 푼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에? 제 비를 안 줘요? 3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빚이 늘어가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남편에게 최종 선거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도록 해요. 가족이잖아. 가족이잖아. 가족이란 이름을 해. 정말이 이런 시금치에 시자만 들어가도 치아 떨려요. 이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지금 제가 너무한 건가요? 18평 아파트에서 장정 세식. 아니 그래도 속옷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한 명은 남편이랑 똑같이 쓰셨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한데 속옷차림으로 돌아다니면 정말 싫을까요? 아니 그러지 아니. 아니 우리가 셋이 산다고 그래. 우리 한 집에서 18평에서. 왜요? 왜요? 그냥 잘 못 쓰다. 정찬호가 팬티만 입고 김태균 팬티만 입고 신동엽이 팬티만 입고 막 내 앞에 도로댕이 봐. 좋지. 나는 좋겠지. 하지만 이거는 또.